광고 나가는 동안에 파란대무님 댓글 보고 아주 제가 빵 터졌습니다. 배종찬님 일부에 너무 심심하시겠어요. 심심한 사과하세요. 앵커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상아 좋아합니다. 배도 좋아하고 포도 좋아하고. 여기서 사과 얘기하면 완전히 트렌드에 밀려난 겁니다. 여기서 심심한을 들여다봐야 돼요. 뭔지 아세요? 감춰야지. 베지터가 감춰야지. 심심하니까. 우리 베지터가 그 모르시는구나. 당황했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어떤 업소에서 글을 올렸는데 젊은 친구들이 사과를 왜 그따위로 하냐. 심심하다니.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심한이라고 하는 한자식 표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심심하다고 사과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요즘에 많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무료하다고 하면 공짜인 줄 알겠네. 이렇게 반응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들여다본 게 어떤 아나운서가 지적했는데 심심한 사과를 이해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무조건 비난할 일이 아니다. 또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요즘 한문을 의무교육이 아니래요. 아니요. 합니다. 의무교육은 아닌데. 선택. 아니요. 아니요. 다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문 수업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또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재미있으니까 재미급하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2부 시작할게요. 네. 2부에서는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소장님. 네. 갤럽 조사가 매주 나오니까 갤럽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한국갤럽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27%, 부정평가가 64%로 나타났습니다. 27%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빠졌네요? 네.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인데 20대, 30대는 더 추락을 했고요. 더 추락을 했고. 더 추락했으면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20대, 30대가. 장유성 계좌가 자료가 있으시죠? 갤럽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NBS 조사. 20대가 하고 있습니다. 갤럽 번뇨 봅시다. 갤럽 20대가 16%로 직전 조사 18%보다 낮아졌고요. 30대는 18에서 14%로 하락을 했습니다. 70대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결집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파장도 대구, 경북 결집한 조금의 큰 변화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평가 이후로 강하게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민생에 신경 쓰지 않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게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정검사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도 상당히 재난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더 키웠을 수 있고 오늘 강승만 위원장님께서 감성 충만하게 방어하고 계시지만 지금 연차 내도 이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8월 첫째 주에 24% 찍은 뒤로 24, 25, 28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바닥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금 1%포인트라도 빠진 것 어떻게 분석합니까? 저는 이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화요일, 수요일보다는 금요일 쪽에 더 부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목요일 조사에서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정감사 말고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저는 충분하지가 않았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이. 네. 그 부분이 대통령실이 사실상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대응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평가 의원이 더 쌓였을 수 있는데 실제로 방금제도 말씀드리게 됐는데 직전 조사보다 부정평가가 더 올라간 이유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은 이유. 부정평가는 64 그대로인 거 아닌가요? 64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내의 이유가, 그 이후의 비율 자체가 좀 바뀐 것이죠. 조금 올라간 조사도 있더라고요. KBC 조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23일, 24일. 그러니까 갤럽하고는 하루 차이가 납니다. 갤럽은 25일이 포함됐고 KBC 광주방송은 이틀간, 25일이 포함되지 않은 이틀인데 이 조사 결과,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는 긍정 33.7, 부정 62.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방법도 좀 다르게 납니다. UPI 뉴스와 광주방송, 우리 광주방송은 자동응답 조사고 갤럽은 유선까지 포함한 전화 면접은 조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 있지만 날짜가 저는 차이 난다는 거예요. 25일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았고. 그 차이를 보시는군요. 그 차이를 보지는군요.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한 조사도 날짜가 우리 KBC 광주방송 날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도 긍정평가가 33.1, 부정이 64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뉴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좀 더 논란이 불거지고 일정이 공개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까지 사실상 공개된 셈이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그 파장, 김건희 여사 파장 그리고 운영위, 국회질문 답변 과정에서의 저는 불충분한 국민들에게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유성 기자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MBS 조사 조금 소개해드리면 MBS? 네.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7, 40대, 8, 50대, 11, 60대, 19, 70대 이상이 29 이런 거고요. 그러면 신뢰도는 어떤가? 신뢰도는 20대, 2, 30대, 6, 40대, 11, 50대, 12, 60대, 21, 70대 이상, 33.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 20, 30, 40까지. 저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뼈아프게 되집어봐야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신뢰보다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 문제도 앞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렇다가 23, 그렇지 않다가 72%나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렇지 않다가 60% 이상이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경제면 경제, 외교안보면 외교안보,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 등등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특히나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신 분들이 46이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1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6이고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3입니다. 오늘 아침에 10만이 넘었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국민들은 매우 방역...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을 감사하고 있거든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 이재갑 교수가 어떤 비판을 했냐면 공무원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정말 목숨 걸고 사선에서 진짜 매일매일 잠도 못 자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전화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에 행정조치 어떻게 했냐, 문서 보관 어디다 했냐,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문서에. 그리고 그때 누구랑 전화했던데 전화통화 내용 뭐냐, 문자 내용 공개해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질문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애썼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해체당하는 모멸감을 느낀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뭐가 됐든 사람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비전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니까 신뢰도는 점점 추락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전까지 40% 회복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 밥상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장수영 선생님, 이 조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려야 돼가지고요. MBS 여론조사는 4개의 여론조사입니다. MBS 퍼블릭 케이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시한 조사이고요. 여기에서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경제, 가치, 정책, 이념을 분류해서 물어봤는데 가치가 제일 점수가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경제가 더 나쁘긴 해도 경제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따져붙이는. 그래서 강성만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무슨 정부냐, 무슨 철학과 성격의 정부냐를 모르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 이쪽에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진보나 보수나 이런 쪽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엉터리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 지금 민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지율이 2, 3% 올랐다 내렸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우리 베지터 소장님 늘 하시는 보수청들은 6대주에서 올라야 된다면서요. 대륙주. 대륙주. 60대. 그다음에 TK에서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보수 정권이 망하면 안 된다라는 지키기 차원의 결집이지 잘해서 그런 건 안 해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하시는 게 금방 보면 전부 다 수사잖아요. 수사, 감사.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책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실 민주당도 특별히 하는 거 없거든요. 민주당도 아프게 이 정권을 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경제, 민생, 코로나 이런 걸로 민주당이 제대로 때리면 정권이 저는 거의 주저앉을 거라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무슨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다. 정치 보복을 한다. 전 정권에 흠집 내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요. 집권을 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고 국정원장 4명, 청와대 비서실장 2명, 장관 매일 잡아들이는 게 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 한 명이라도 구속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서 치고 나오는지 그게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작은 조직도 책임자가 바뀌면 전임 정권을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저는 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도 적폐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 문재인 정권에서 뭐가 이슈가 된다면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김정은 만나는 거,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할 일은 하고 적폐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책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1주택 정부세도 완화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선거 때는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 협조도 하지 않죠. 또 같은 민주당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치하자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또 친이재명계가 반대하고 나서죠. 그건 정치 이야기고. 이런 이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성과는 좀 지다해 주셔야죠. 잠깐만. 그렇잖아요.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들어왔냐면 약간 비껴갔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단 여론조사를 통한 흐름 그리고 그 인식인데 제가 강성만 위원장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 먼저 배종찬 소장.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오르기도 하고 또 쭉 약간 내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30% 아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외라고 해야 되겠네요. 30% 넘은 거. 초반도 있고요. 이 정도 국정 초반,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30% 내외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지지율이죠? 전혀 안심할 수가 없죠.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속 위기 상황이세요. 그러면 강성만 위원장님, 지금 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권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제 연차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국제 상황이나 전 정권 탓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민생에 전념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세가 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도 우리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변화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주겠다. 특히 내부 감찰을 해서 비서관이고 행정관이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다 바꾸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는 좀 줘야 된다. 과거에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6개월은 허니문이라고 해서 언론도 좀 봐주고 야당도 좀 봐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잔매로 두들겨 패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를 망쳤습니까? 외교를 망쳤습니까? 특별히 무슨 크게 지적할 것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기도 부족한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모시는 사람들이 비서들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아직 그분들도 호흡을 맞추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국민들이 적어도 한 6개월까지는 시간을 두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6개월 1년이 걸려야 나오는 거지 100일 안에 무슨 정책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될 정책도 부지기수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냐 외교를 망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0일 안에 보여준 성과가 없잖아요. 우선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나토 갔다 오고 나서 중국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발언하는 바람에 주가가 쫙 빠져서 한바탕 뒤집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를테면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으로 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책임을 안지고 그냥 넘어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정권 탓하지 않겠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것이다.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전정권 탓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정권의 잘못을 찾아내고 있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틀어서 공수처 문제, 선관위 문제, 신재생에너지사업 문제, 백신수급관리 문제 등등에서 중앙행정기관 10개 기관, 그다음에 주요 범위가 30개 분야가 된다고 하거든요. 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탈탈 털리면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문제 있으면 다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것하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온 거죠. 특히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때 진짜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감사원 감사받는 것이었어? 그럼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저는 그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간도 부족하지만 토론 스타일로 들어가면 가급적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사회자 일입니다. 강성만 위원장보다 좀 더 길어지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어요? 짧게? 전 정권 탓을 안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 노년에 쌓여있는 문제를 수사를 하지 말라. 저는 이건 이율배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돈을 먹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 보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율배반이다. 전 정권 탓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전 정권에 대한 모든 걸 수사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또 안 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배종찬 소장,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정치적 목적이냐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설문이 있었죠? 네,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정당한 수사가 45.6%, 정치적 목적이 42.7%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팽팽한 결과입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혹시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에 두 분이 토론했던 논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정당한 수사냐 정치적 목적이냐 이런 문항은 없었나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없었는데 이전에 북송 어민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러 데 있었거든요. 그 조사들, 결과들 대체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복이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좀 보복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높은 거죠. 왜 그런지 하면 계속해서 수사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신속하거나 아니면 투명하거나 근거가 있는 것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걸 그럼 내년까지, 후내년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 잠깐만요. 아주 큰 속보가 들어왔네요. 가처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법원에서 판결했네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냈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죠. 이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이런 큰 속보가 떴어요. 강성원 위원장,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는 자동으로 해임된 상태죠? 해임이 아니고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유효하기 때문에 대표의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복귀하는 건 아니고 비대위 이전 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했던 그 체제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대로? 그렇게 되고. 이준석 대표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전히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징계 상태인 대표 지위는. 대표 지위인 거죠. 대표 지위. 그런데 지금 이게 조용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하는 것은 비대위 자체를 무효로 봤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대위가 해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무집행 정지만 속보로 떴기 때문에 이게 또 가처분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이지 뭐 다른 걸로 지금 뭐 직무집행 정지를 내릴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인용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부분 인용이 됐다고. 일부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인용. 부분 인용이 됐다고. 이 정도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짜 사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소주병에 숟가락 꽂힌 게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민주정당의 질서를 훼손하면서 비대위라는 길을 정하고 퇴로 없이 계속 달려온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법원이 경종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데요. 보는 각도가 뭐고 이게 이제 비상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얘기했던 비상상황은 만들어낸 비상상황에 가깝고 이제 진짜 비상이죠. 비대위를 꾸렸는데 그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준석 대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댓글 두 분 선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장성철 소장이 두두둑 해줬는데 오늘 배지답 한번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전주현 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 차돌이님 소통하라고 했더니 술통만 남았네요.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 여행 아이디 있으시는 분입니다. 장윤성 기자님 이 정부나 쿠킴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영어로 토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기자를 할 걸 그랬다고 제가 예전에. 장윤성 기자님은 중국어에 강합니다. 여행님. 위하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뉴스가 더 많을 것 같네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의도광역방송센터입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서 함께 です.